자, 배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주배관 수직배관이라고 하죠. 수직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배관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들. 이걸 뭐라고? 교차배관이라고 합니다. 교차배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 이걸 가지배관이라고 합니다. 이건 건축물이고. 자, 여러분. 나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뿌리하고 연결된 걸 뭐라고 했지? 줄기. 맞죠? 그럼 열매하고 이파리가 열리는 것은 뭐? 가지. 열매가 열리는 곳이 가지죠. 그러면 스프링클러의 열매는 뭐라고 해야 될까? 헤드죠. 헤드하고 연결된 배관은 뭐지? 가지배관. 그러니까 배관의 마지막 끝배관을 뭐라고 하지? 가지배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디든 옥래소화전이든 옥외소화전이든 배관의 끝은 무슨 배관? 가지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가지배관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 스프링클러 헤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와 연결된 배관을 가지배관으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가지배관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는 몇 개 이하해야 될까? 공부했던 분들 있잖아. 이건 기출이 너무 많이 나왔던 건데. 몇 개 이하? 응? 여덟 개 이하. 여덟 개 이하야 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는 이거는 근데 진짜 기출이 많이 나왔던 거란 말이야. 여러분은 시설 팟을 때 잤다는 거지. 선생님들은 분명히 기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서 잤다는 거지. 자, 마지막 가지배관에 뭐가 연결되어 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연결되어 있다. 맞죠? 가지니까. 그 다음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스프링클러가 몇 개 이하로 연결되어야 된다? 여덟 개 이하. 그리고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은 마지막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가지배관은 하나만 더. 이것도 기출이 너무 많이 나온 거다.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여야한다. 아니여야가. 아니여야가. 어?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지금 국어시간 아니여야한다. 어? 아니여야한다. 여야한다 아니냐? 어야한다. 나 국어시간 아니다. 어 이건 국어시간한테 물어봐라. 어쨌든 자, 이걸 아니여야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중요해?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여야 된다. 됐죠?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여야 된다. 가지배관은. 토너먼트가 뭔데? 지금 하고 있잖아. 어제 축구 봤어요? 그떡거렸으면 내가 선생님한테 다 아 야 어제 애들 축구 봤다는데요? 이러면서 가려고 했는데 안 낚이네. 어제 축구 이겼답니다. 연장 후반 가서 저 어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지. 학원 오는 날은 서울 오는 날 전날에 학원에 수업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해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에 우리 아들이 와 가지고 저 어제 계획은 간만에 진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저녁에 집에 가려고 했는데 저녁때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 밥 사줘 이래가. 그래서 밥 사주고 둘이 집에 같이 갔죠. 밥 먹으면서 축구를 봤지. 그래서 2대 1인가 이기고 있었는데 집에 가니까 3대 3이요. 집에 가니까 3대 3이래. 그래서 연장 후반에서 어제는 개 날이었습니다. 개. 항의조가 항의조의 날이었죠. 오늘이 항의조의 생일이랍니다. 해설자가 카드라고. 어제 항의조가 혼자 3골 놓고 헤트들이 가고 마지막 연장 후반에 지가 페널티킥 지가 얻어내서 항의찬이 찼죠. 다 아는데? 신기하네. 아무튼 그 토너먼트 방식이잖아. 지금 8강 깼잖아. 이제 4강이잖아.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된다. 알았죠?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됩니다. 가지 배관은 됐지? 그거 기억하시고. urtrawər ольз요 Italia 확인 AAAAAAAA 라고 profit 확인